언제 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재난시간에 이어서 79페이지죠.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에 대해서 이 과정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는데 균형상태에서는 균형가격화에서 우리가 균형거래량 또는 균형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변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변화가 발생할 때 첫 번째는 수요나 또는 공급 한쪽이 변할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요건은 수요와 공급이 같이 변화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요. 그게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균형상태에서 수요만 변한다는 거죠. 수요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면 공급이 불변인 거예요. 공급은 변하지 않는데 수요만 증가했다고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균형가격하고요. 균형거래량 또는 균형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하거나 여기서 알아보는 것은 역시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가 감소하는 두 가지를 살펴보는 거죠. 두 가지를. 그러면 원래는 이 문제를 물어볼 때는요. 항상 균형상태를 가정해요. 워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의 균형상태를 가정한다. 이렇게 주어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가격이 100원입니다. 균형거래량이 1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전에서는 그냥 가격하고 균형량 이런 식으로 부호로 표시하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은 얘만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수요가 변했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게 소득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죠. 공급은 그대로인데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만 늘어났냐면 수요만 증가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수요하고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수요만 이렇게 증가한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공급은 그대로 10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만 12로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러면 거래량이 어떻게 해야 돼요? 늘어난 거죠. 늘어났는데 뭐만 늘어났냐면 수요만 늘어난 거죠. 그러면 초과 수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초과 수요 상태가 되면 거래량은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되면 가격은 상승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대신에 공급이 불변이 돼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소득이 감소한 거예요. 소득이 감소하면 이 가격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줄어들었는데 뭐만 줄어들었냐면 수요만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죠. 공급은 그대로 10인데 수요가 8로 줄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은 상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한 상태니까 초과 공급 상황이 되니까 가격은 이렇게 하락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감안해 보시면 공급이 불변인 상태에서 수요가 변하죠. 얘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해요. 그런데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해요. 그 얘기는 수요나 공급이 변하면 가격은 변화가 돼요. 그런데 이 가격은 수요의 변화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이 불별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 공급이 불별일 때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이런 거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균형 상태에서 수요만 변하는 거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번에는 공급이 변한 거예요.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이 변화된 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수요는 불변이에요. 수요는 불변인데 공급이 증가했다. 또는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감소하는 이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리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불변일 때 공급이 증가한 것은요. 이거는 초과 공급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 상에서 보게 되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균형 상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100원이고요. 이게 10개였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데 이번에는 수요는 불변인데요. 공급만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만 늘어났다는 얘기는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과 관계없이 공급량이 늘어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여기 원래 수요량이 이렇게 수요가 공급이 일치했는데 공급만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진 상태죠. 그래서 거리량은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거리량은 증가한 것이고요. 그런데 공급만 늘어나서 초과 공급 상황이 되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90원 이렇게. 그런데 반대로 수요가 불변일 때 공급이 줄었다는 얘기는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그러면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할 때 가격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급이 8개로. 그렇죠? 그럼 수요는 그대로인데 수요가 공급만 늘어나거나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죠. 그러면 거리량이 감소할 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 초과수요 상태가 되니까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 알 수 있는 거는요. 수요는 가격은 수요가 변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공급이 이렇게 변할 때는요. 얘는 반대 방향으로 가요.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오히려 가격은 상승하는. 그렇죠? 그래서 수요의 움직임에는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공급의 움직임에는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기보다는 이건 논리를 가지고 초과수요 상태가 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초과 공급 상황이 되면 가격은 하락하더라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자,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변했을 때 얘기고요. 둘이 동시에 변화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변하는 데요. 여기도 이제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균형 상태에서 이렇게 균형 상태가 주어져 있을 때요. 만약에 양이 변화가 있으면요. 이 균형 가격이 있죠. 균형 거래량이 이게. 이 균형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과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고요. 증가, 감소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반대로 이제 여기 나와 있을 때 둘의 움직임이 반대로 움직이게 되면 균형점에 대한 이동이 위아래로 가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이거를 우리가 구별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 케이스예요. 그렇죠? 첫 번째 보시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과시페이지 양가로 3번의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할 때 지문 1번에 보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할 때예요. 그러면 이때는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이 있었을 때요. 이 조건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도 증가했고 얘도 증가했어요. 그러면 얘는 증가하는 거예요. 둘 다 증가니까. 그런데 얘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냐면 가격이라는 거는 얘가 더 많이 증가해서 초과 수요가 되거나 얘가 더 많이 증가해서 초과 공급이 되거나 아니면 둘의 움직임이 같아지게 되면 가격은 변화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변화까지 알 수 있는데 지금은 둘 다 증가했다는 것만 표시했지. 그렇죠? 어느 게 더 많이 변했다? 이건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균형 가격의 변화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이제 문장을 줬을 때 수요의 증가가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면 자, 이 얘기는 원래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나 공급이나 10이었어요. 10이었는데 공급이 11로 늘어났는데 수요는 12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둘의 공통점은 양은 증가하는데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이 증가했으니까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반대의 경우로 수요의 증가하고요. 공급의 증가가 동일하대요. 같다. 같으면 얘가 이제 균형 거래량이 10이었는데 공급도 11, 수요도 11. 그러면 변화 이후에 양의 변화의 크기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둘이 증가한 것은 이제 틀림이 없는데 그렇죠? 이게 움직임이 같기 때문에 가격은 우리가 불변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죠. 수요의 증가하고 공급의 증가가 동일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수요의 증가보다 공급의 증가가가 더 크대요. 그 얘기는 원래 균형 상태가 10이었는데 자, 수요는 11로 늘어난 반면에 공급은 12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났죠. 어쨌든 둘이 다 증가했으니까 얘는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으니까 초과 공급이 되죠. 초과 공급은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가격이 상승하고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한다는 게 기본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시가 돼 있을 때 그러면 둘이 동시에 변했을 때 둘이 동시에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양의 변화는 알 수 있어요. 둘이 다 증가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가격에 대한 거는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 둘의 변화가 동일한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면 가격의 변화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둘이 다 증가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둘이 동시에 감소했을 때도 따져보게 되면 똑같겠죠.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했다고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 양에 대한 변화는 다 감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초과 수요 상태인지 초과 공급 상황인지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면 이거는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변화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조건화에서 이것만 한번 바꿔보는 거죠. 이것만 이렇게 해서 바꿔놓고요. 지금은 다 증가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걸 우리가 감소라고 한번 바꿔보자고요. 수요도 감소하고요. 공급도 감소했다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도 줄어들었고 얘도 줄어들었으니까 거래량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게 더 많이 줄어드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격은 변화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수요의 감소하고요. 공급의 감소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원래 우리가 균형 거래량이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공급도 9로 줄어들었고요. 수요도 9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줄어든 양의 크기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둘 다 줄어들었으니까 거래량은 감소할 거라고요. 줄어든 양의 크기가 같으니까 가격은 불변이겠죠.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균형 가격이고요. 균형 거래량이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도 줄었냐면 공급도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의 감소와 공급의 감소가 동일하게 되면 거래량만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럼 가격은 불변인 거죠. 둘 다 줄어들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변화를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에는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둘에 대한 거는 똑같죠. 둘 다 감소했으니까 거래량은 감소하는 거죠. 감소하는데 균형 거래량을 우리가 10위로 봤을 때 수요는 8로 줄었는데 공급은 9로 줄은 거죠. 수요의 감소가 더 크니까 그러면 이 변화된 거를 보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잖아요.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수요의 감소보다 공급의 감소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균형 거래량이 10위로 했을 때 수요의 감소가 9인데 공급은 8로 줄은 거죠. 그럼 공급이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수요 배에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니까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런데 둘 다 감소니까 거래량은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죠. 양의 변화는 동일하죠. 둘 다 줄었으니까. 그러면 가격에 대한 것만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이지만 판단이 되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죠. 올해 시험에도 이런 두 개가 동시에 변하는 걸 가지고 출제를 했으니까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동시에 변할 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설명해 본 거고요. 이제는 둘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경우죠. 수요는 증가하고요. 공급은 감소한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80페이지 하단에 지문 3번에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거기 지문을 보시면 균형가격은 반드시 상승하고 거래량은 변화를 알 수 없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균형량이 있었을 때요. 시장에서 균형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이 상태예요.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요. 공급은 계속 감소하게 되면 초과 수요 상태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균형가격은 상승해요. 상승하는데 증가가 큰지 감소가 큰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균형량의 변화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의 조건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수요에 증가하고요. 공급의 감소가 동일하대요.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니까 초과 수요 상태인 거예요. 그래도 이때도 가격은 상승해요. 그렇죠. 하지만 거래량은 불변이죠.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죠. 이걸 이해를 시켜드려서 그림을 그려서 도출을 해드리지만 실전에 가서는 이렇게 그림을 까지 그려서 하실 필요는 없고 내용을 이해해서 정리하시는 게 더 빠르니까 이때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수요의 증가폭하고요. 공급의 감소폭이 같아지게 되면 여기서 가격은 그대로 상승하는데 똑같은 초과 수요 상태니까 양은 불변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수요의 증가하고 공급의 감소가 동일하면 가격은 상승하지만 양은 불변이다. 그런데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대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균형 거래량이 10이라고 했을 때 수요는 여기서 공급은 9로 줄었는데요. 수요는 12로 늘었대요. 그러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지만 플러스 2잖아요. 그럼 여전히 초과 수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가격은 무조건 상승인 거죠. 상승인데 증가가 감소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대로 수요의 증가보다 공급의 감소가 더 크대요. 그러면 이제 균형 거래량이 10이라고 했을 때요. 자 공급은 가린 예를 들어서 8로 줄었는데 여기서 수요는 11로 늘어난 거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플러스 1이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2잖아요. 그렇죠. 줄어드는 게 더 크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감소하는데 지금 여기 가만히 보시게 되면 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공급에서 수요가 많아지니까 초과 수요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똑같은 거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가격은 수요가 변할 때 같은 방향 공급이 변할 때는 반대 방향이라고 했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다 상승하고요.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은 반대니까 다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면 우리는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걸 우리가 뒤집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는 반대로 수요는 감소하고요. 공급은 증가하는 관계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은 뭐냐면 초과 공급 상황이에요. 수요는 계속 줄어드는데 공급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초과 공급이겠죠. 초과 공급은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러면 이 조건화에서의 균형 가격은 전부 하락한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만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했는데 어느 만큼 줄었고 어느 만큼 늘었는지를 즉 초과 수요가 되는지 초과 공급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불변이라고 우리가 알 수 없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수요의 감소하고요. 공급의 증가가 동일하대요. 원래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수요가 줄어든 양이나 공급이 늘어난 것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변화 이후를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어차피 이 조건 자체는 초과 공급 상황이니까 가격은 하락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양의 변화가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균형량의 변화는 불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을 때요.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감소하는데 공급도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수요의 감소폭과 공급의 증가폭이 같아지게 되면 가격은 하락하지만 양은 불변인 거예요. 늘어난 것과 줄어든 크기가 같아지게 되면 그래서 초과 공급 상황이니까 가격은 하락하지만 균형량에 대한 크기는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그러면 똑같은 경우로요.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대요. 그러면 우리가 균형 거래량을 10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공급은 예를 들어서 11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수요는 8로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줄어든 게 더 크니까 감소가 여기는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플러스 1이잖아요. 줄어든 게 더 크니까 거래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런데 이 조건 자체가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이렇게 하락하겠죠. 그러면 반대로 수요의 감소보다 공급의 증가가 크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역시 균형 거래량이 10이었었는데 수요는 예를 들어서 9로 이렇게 줄었는데 공급은 12로 이렇게 그러면 증가가 감소보다 크잖아요. 그럼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초과 공급 상황이니까 여전히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죠. 수요의 움직임과 가격은 수요의 움직임에 같은 방향으로 가죠. 감소하니까 얘 다 하락이고 지금 공급하고는 반대니까 얘가 증가하니까 얘는 다 하락이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살펴보실 필요가 없이 수요는 증가하고요. 공급은 감소한대요. 가격 어떻게 되느냐. 움직임이 반대잖아요. 수요를 보는 거예요. 가격은 상승하겠구나. 그렇죠? 반대로 수요는 이렇게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한대요. 그러면 얘가 감소하니까 가격은 하락하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화를 그림을 일일이 그려서 변화를 유도하게 되면 그러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양의 변화에 대한 것은 저런 정도로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균형량에 대한 어떤 가격에 대한 것은 수요의 움직임을 놓고 판단해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81페이지에 가면 수요 공급의 변화에 의한 가격 변화율과 균형량의 변화율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하나의 우리가 공식처럼 알아두셔야 될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움직임에 따라 각각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가격의 움직임이 틀려져요. 그런데 가격의 변화는 항상 비탄력적일 때 크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균형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고요. 균형 거래량은 적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탄력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균형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행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행하는 공급 곡선이 무슨 상태냐면 균형 상태인 거예요. 균형 상태일 때 수요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수요만 늘어나게 되면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공급의 양을 늘리기까지는 뭐가 걸리냐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을 바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오르더라도 공급량이 많이 못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소요 상태가 커지기 때문에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은 항상 비탄력적일 때 더 크게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수요가 감소하죠.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잖아요. 수요가 감소할 때 얘가 비탄력적이라고 보게 되면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해요. 그렇죠. 가격 하락하면 공급도 줄어야겠는데 공급이 많이 줄어들기가 어려워요. 주택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한 번 공급된 물량은 바로 우리가 소진해서 없앨 수가 없죠. 그러니까 초과 공급 상황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더 크게 하락해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가 가격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르면 더 크게 오르고요. 내리면 더 크게 내린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81페이지 거기 보시게 되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지문 2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즉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가 변화할 때 가격 변동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 오르는지 내리는지의 여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 우리가 구별할 때요. 예를 들어서 거기 82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예제 하나 있어요. 거기 보시면 2번 지문에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맞는 편이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큰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냐 여부는 앞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는 거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더 크게 하락하거나 더 크게 상승하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요령만 조금 붙으시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가지고 계신 교과서에 76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76페이지 찾으셨겠죠. 거기 하면 하단에 문제로 확인하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여기에 지문을 다 확인 안 하고 넘어간 이유가 여기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 공급 및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구하라고 했을 때 1번 지문을 보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항상 비탄력적일 때 더 크게 상승하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할 때 탄력적이 아니라 비탄력적일 때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생산에서 시장에 들어올 때 까지가 뭐가 많이 걸리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하기보다는 비탄력적 얘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할 때 비탄력적이면 더 크게 상승한다. 그 얘기는 공급을 바로 늘리기가 어려서 그렇구나. 농축산물처럼 그래서 우리가 배추파동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요. 그죠?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가 작겠구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공급이 감소할 때 그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그죠? 얘가 비탄력적일 때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수요는 그대로예요.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죠. 상승할 때 얘가 비탄력적이면 더 크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이 오르면 소비하는 양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얘가 필수제예요. 반드시 소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이 많이 줄어들지를 못해요. 그러면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가격 변화는 비탄력적일 때 더 크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탄력적일 때 그거를 먼저 염두에 두시면 돼요. 염두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로 정리하실 것이 82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맨 위에 수요가 증가할 때 양가로 3번은 공급이 증가할 때이죠. 거기 1번하고 2번 지문들을 보면 완전 탄력적일 때하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가 있어요. 거기서는 일단 2번에서는 뭐를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냐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수직선이에요. 이렇게 수요나 공급이나 기울기가 수직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요. 여기가 가격이고요. 여기가 양이었잖아요. 양이 불변이에요. 여기 양에서 올라가잖아요. 양이 불변이에요. 가격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양이 불변이라는 거 근데 완전 탄력적이라는 거는 기울기가 이렇게 수평이에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불변이에요. 이게 가격축에서 올라가고 뻗어나가는 거니까. 그죠? 대신에 양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공식처럼 생각해 두시면 돼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이 불변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이 불변이다라는 거를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여기 있는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에 대한 기울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탄력성을 하면서 또 정리를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보면 단기 균형하고 장기 균형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앞에서 단기 공급 곡선과 장기 공급 곡선의 형태로 정리를 해보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경제 편에 대해서 균형에 대한 부분까지 이번 주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고 다음 주에 우리가 강의를 들어갈 때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경제 편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 시간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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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